음... 엄마 이리와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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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갑자기 인어가 됐잖아? 뭐예요 이거? 내가 인어가 됐어? 인어가 됐어? 아! 정말? 너무 불편해? 아... 젊나 진짜... 갑자기 인어가 돼서 통할 수 없지만 물을 마셔볼까? 음... 시원해 역시 수분을 채워줘야 돼 어? 어? 재밌어 재밌어 쟤도 완전 인어가 됐네? 야 박스인 너 괜찮아? 너 완전 괜찮지? 봐봐 올라가는 건 좀 힘들지만 어렵게나 마미카운트도 계속 탈 수 있고 어? 이 정돈라면 나 이나로 계속 타도 돼? 하하핰 재미있어 보인다 나도 타야지 큐주큐! case! 도저히 헉! 정말 힘드기는 한데 좀 탈자지! 큐주享 maki! 나는 물놀이 갈껀데 너도 갈래? 물놀이?!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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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큐주큐! 큐오베끼! 어허 내가 수영을 얼마나 하고 싶었는지 몰라 어허 나 수영 못해 야 인어가 수영을 못한다는게 말해도 되냐 뭔 말이 왜 안돼 왜 야구짜라 수영 못하는 인어 나 살려줘 진짜 수영 못해? 고집만 아니고? 영광씨 야 박스윤 너 괜찮아? 일어나봐 일어나봐 수영이 살았다 수영 못한니 인어가 어딨냐 여깄어 갑자기 차고 일어나니까 뭐 인어가 됐잖아 원래부터 인어 인어 아니었단 말이야 그렇긴 하네 나도 자고 일어나보니까 인어가 돼버려서 물을 한 1리터 정도 먹은 것 같아 배불러 하아 근데 정말 이러다가 다시 사람으로 못돌아가는거 아니야? 사람으로 못돌아간다고? 잠깐만 동화에서는 사람이 어떻게 됐지? 동화에서는 음 건강이 되는 조건으로 마녀가 거래해서 목소리를 빼앗기지 거래? 거래라면 우리가 거래 전문이잖아? 그렇긴 한데 뭐 우리랑 거래해줄 마녀도 없고 흠 우리 이제 영영상황 못되는거야? 그런거야? 흠 흠 흠 흠 흠 진주다 야 너가 오니까 진주가 나왔어? 어? 진짜네? 진주가 나오네? 야 더 울어 더 이걸로 우리 때 부자 되는거야? 뭐하고? 너나 울어 난 부자 관심 없고 수령할거야 흠 쟤가 진짜? 내가 어떻게 울어? 나 천하무장 박스엘인데? 흠 같이 가어? 혹은 아니다 쟤 지난라지 킹킹킹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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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개만람이 안녕 만랑이를 누르면 이렇게 인어가 안에 들어있지 재밌지? 흠 흠 나는 내 친구 문어랑 같이 수영할거야 자 문어야 가자 난 수영 못하니까 나를 끌어주렴 흠 오 늦어나 죽겠다 흠 우와 우와 물놀이 뒤에 맛있는 급식이다 urez 어허 아 chilisi 나와 이넛 급식이라니 우와 이건 새로 나온 신제품인가 봐 신제품만 싹 쓸어왔지 가격표 엔유라고 안 써 있으면 안 사 우왁짜장 매콤하니 맛있겠다 볶음 먼저 먹어보겠습니다 볶음맨 먼저 먹어보겠습니다 짜파구리는 먹어봤는데 신라면은 안 먹어봤어? 맛이 어떨지 맛있겠잖아 매콤하고 맛있잖아 짜파구리랑 또 다른 맛이야 맵긴 한데 살짝 진짜 우리는 불닭보다는 안 맵고 짜장맛도 있고 근데 매워 역시 물놀이 후엔 라면이지 다음은 신선과자 이게 무슨 맛일까? 궁금해 상큼해 내 건 왜 김부각이야? 이거 급식에 많이 나오는 거 아니야? 나 이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래도 신제품이니까 먹어봐야지 나 김부각 별로 안 좋아하거든? 근데 이건 안 느끼하고 맛있잖아 여러 개 한꺼번에 먹어야지 우와 맛있게 먹는다 나도 잘 먹어 단짠단짠 단메, 단메, 식감 식감이 좋잖아 마지막으로 이 푸딩 이 딸기 푸딩 너무 신선하고 재밌을 것 같아 먹어보십니다 오, 요거트 한꺼봐 요거트 한꺼봐 난 망고 망고 야야야 망고 좋아하는 사람? 저요, 저요 먹는다 오, 후루룩 들어가 딸기 푸딩 한 번 더 망고 망고 마지막으로 이 젤리 오, 나 방금 궁금한 거 생겼어 궁금한 거? 그게 뭔데? 물 속에서 젤리 먹기 가능할까? 물 속에서 젤리 먹기야? 아, 너무 웃기다 너무 웃기지? 우린 될 것 같아 왜냐면 우리 인어니까 키키키키, 뷰티 내가 한 번 해볼게 그래, 해봐 물 속에서 먹을 수 있나? 오, 한 번 해보겠습니다 하나, 둘, 셋 어, 얘 좀 봐 진짜 다 먹었잖아 아하하 진짜 먹을 수 있다 키키키키키키키키키 이야, 나도 해보자 너만 하니? 먹는다 하나, 둘, 셋 진짜 되지? 진짜 되지? 너무 재밌다 진짜 되잖아 나 다 먹었어 야, 우리 물속에 또 들어가서 또 재밌게 놀자 우리 인어잖아 그래, 그래 내가 인어긴 한데 그래도 난 수영 못 한다고 괜찮아 너 문어 있잖아 알겠어 야, 문어야 너 준비 됐지? 물을 끓여요 오오오오오옆 인어 놀이 재밌다, 인어 내 것도 괜찮은 거 같아. 문어야 잘했어. 좋아, 오늘도 신나게. 야, 오늘은 물속에서 대성공하자. 우리 인어잖아. 그래, 그래. 좋아, 오늘도 신나게. 인어 대성 활약이 대성공. 저 하늘의 달처럼 수놓은 별처럼 반짝이는 우리들의 마음 모아서 서로 손잡고 우리 꿈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요. 지석이는 새처럼 산다.